구세진행은 청신, 신탁, 오신 그리고 송신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신과정은 신령님을 불러 모시고 접신하는 신기한 비법입니다. 만세바지, 연풍돌기, 깨금발, 진저리 등 신령님을 만나는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신탁과정은 신령님께 부탁하여 공수, 덕담을 듣는 것으로 사람에게 복과 화, 행운과 경계할 점을 깨우쳐줍니다. 오신과정은 신령님께 감사드리는 찬양, 경배 의뢰로 무당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온갖 재주와 재담을 엮어 바칩니다. 송신과정은 국거리를 깨끗하게 마무리하면서 신령님을 본래의 자리로 잘 모셔 올리는 것입니다.